여기서 좀 많이 들어보셨나요? 트와이스는? 네 일단 저희 주변 친구들 중에서도 에이소트 게임을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희도 이 게임을 배울 수 있게 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트와이스가 오기 전에 업데이트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영원어 로제가 공개가 되었는데 어떤 업데이트 같으신가요? 어 일단 저희 성격이랑 비슷한 캐릭터인 것 같은데요 야 나연씨만큼 예쁜 캐릭터에요 저희도 많이 기대하면 되는데 저희 중에 로제가 누군지 궁금하시죠? 12월 17일날 에이소트 게임에서 확인할 수 있단 말입니다 네 일단 트와이스가 요즘 굉장히 바쁜데 앞으로의 그 행복 어떤 식으로 또 준비 중이신지 궁금하거든요 네 음악방송이 오늘 마지막 날이었거든요 근데 음악방송 끝났지만 앞으로 더 많은 활동을 열심히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엘소드 유저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엘소드 많이 사랑해주시고 트와이스 많이 사랑해달라고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일단 모험관님들 날씨가 추우니까 공간 조심하시구요 엘소드와 트와이스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트와이스 무대